오늘 성시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와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에는 내가 얼마든지 들으려면 또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도 많고 또 거짓 뉴스와 거짓 복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지향에 맞는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 말씀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청정을 이제 나의 말씀으로 이 밭을 사야죠 오늘은 이 새벽기도 오늘 오니까 너무 땅이 많이 또 얼고 차 운전하는 데도 되게 조심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시간을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산 겁니다 오늘 이 떨어지는 야구버서 또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나의 아주 각진 보아의 말씀으로 찾게 되면 이번 이 또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해방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첨소의 소대지 1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 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옥토밭입니다 기본 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저 말씀이 나와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나와 언약해 주세요 하나님과 1대1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우리 반은 차지합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박사가 몇 개 있다고 잘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청정하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나의 시간을 못 만들어요 새벽 기도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직장인들은 새벽 기도 메시지만 듣고 우리가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에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 잡아도 이 한 말씀 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을 한 시간을 들었는데 5분을 기도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속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저처럼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말씀에 엎드린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말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기도의 시간으로 내가 만들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기만 커진 거예요 기만 그래서 얼마나 그만해지는지 말씀한 듣기만 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씀을 판단한 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랬지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서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는 자죠 강단의 말씀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죽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나와 생명관계가 돼야 돼요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우리도 성도님 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말씀이 너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그럼 팍 해요 내가 왜 말씀이 없냐고 뭐 목사님은 말씀이냐고 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내 성경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나와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원단과 무슨 관계가 있고 지금 이 마태보금이 올해 이 마태가 작년부터 마태보금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요 정말 자기 인생을 들여서 예수의 이 값진 보아를 사버렸거든요 세리 레이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세간에 앉아서 돈이 우상이 되었던 그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값진 보아 안에서 최고의 값진 보아를 남긴 것이 마태보금입니다 우리는 보금을 받고 내가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은 내가 마태처럼 나는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잔치를 벌렸는가 그리고 그 잔치 속에 자기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의 사명을 마지막 순교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보금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지만 마지막 자기가 남긴 이 책은 마태보금입니다 유대인에게 자기의 족보와 혈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을 아브랑과 다이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다이세의 자손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14대 14대로 밝힌 것이 마태보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 응답은 우리 각자에게 또 달란트와 기능과 우리에게 주신 또 마태의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마태보금의 또 중지자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또 헌신자의 응답 우리가 헌당의 응답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역동하지 않고 말씀이 지식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딱 정해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는 정말 좋은 진주를 넘어서 값진 진주를 살려고 이 새벽에 나왔는가 우리는 정말 좋은 진주를 찾다가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으로 저서히 침식되어져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모르는 불신자는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우리는 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로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1월달이 지나고 1월은 2021년도가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해요 원단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금요 사도행전을 우리 여우수화를 들어갈 때 우리가 한례를 행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우리 각자에게 강야의 한례를 행하지 않는 이세대대를 향하여 한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첫 성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딱 되면 다음 주가 구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체계가 우리는 제사의 죽은 자 중심으로 구정이라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사상인 구정설을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매해지고 가문의 부분을 우리가 또 흑암을 꺾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가문을 또 세우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을 놓기도 하고 내가 가문을 세울 우리 또 기둥이 있는가 후대들이 있는지 우리 가문이 전도와 성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당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가문 보고마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말씀이 잘 좀 어렵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냐 비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울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올 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왔어요 머리가 제대로 됐나? 옷을 제대로 입었나? 근데 이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아무리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도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네 거울을 그렇게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 얼음풀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잡고 있는지 말씀의 방향을 같이 가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대로 가는 거죠 교회의 방향은 헌당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교회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또 일구자 먼저 드리기로 우리 기도와 함께 또 진행하면 되고 나를 넘으면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부분을 교회의 강당과 함께 10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 구약의 사도행전인 요소와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고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안 보인다는 그 당시의 고울은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내 개인을 놓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은 항상 강단을 통해서 함께 갑니다 그 속사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속에 전도와 성교잖아요 영혼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교회도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는 성교가 지금 막혔지만 또 보내는 성교사로 우리는 또 함께하는 성교사로 우리 지금 237 복음화를 위하여 성전 건축의 우리 헌당을 마무리하려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성교죠 우리가 마음껏 성교하려면 우리가 또 기둥이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성교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대 시간이고 절대 현장이고 그 안에 우리가 절대 제자로 들어가는 거죠 성교 현장에 세워지는 절대 제자가 있고 우리가 가는 절대 제자가 있는데 성교는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성교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죽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희미한 고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내 안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은 지금 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길의 빛으로 가고 현재 미래가 보여지는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되잖아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외에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속는 자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하냐 아니야 너는 4대 교회처럼 4대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죽은 교회라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실상은 부여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나는 너무 계좌시야만한 믿음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계좌시야만한 믿음이 3, 4미터의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은 마태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내가 희미하다 그러면 선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열어사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지금 밭을 사고 있는가 지금 보아가 떨어졌는데 나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시간이 없고 아이 때문에 요즘에 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자녀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보아의 밭을 사는 것은 돈이 없으면 빌리는 거고 있으면 달달 털어서 사는 거예요 아이가 이유가 되지 않고 경제가 이유가 되지 않고 시간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올해 말씀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 10편 81편은 예배 때 드리는 시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시간을 사버려서 정말 보아가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소대지인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길가밭이다 우리는요 이 삶은 길가밭이다 모든 사람 창세기 삶장은 길가밭이에요 우리 중심이 옥덕밭이지 그래서 일주일에 말씀이 주일날 딱 떨어지면 주일날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한 장짜리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다 읽고 다 읽고 했어요 소대지 일의 핵심적인 것 정리한 한두 장 말씀 소대지 서론 결론에 딱 말씀 정리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에다 찍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심고 돌짝밭에서 내가 정식이도 또 상을 봐서 문제 사건 속에 우리 또 가시덩풀에서 금요일 토요일 딱 되면 내가 옥토밭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다음 주에 확인하는 실제적인 전쟁과 실제적인 옥토밭을 사는 거죠 말씀은 네 가지 밭이 떨어졌는데 나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밭은 옥토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길가밭이야 말씀 정리 안 하잖아 옥토밭은 말씀 정리하고 기도로 승부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머리로 소대지 일수 우리의 이거는요 가짜예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말씀을요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하면 적고 기록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삶 속에 적용하고 문제 사건이 터졌으면 다시 본문을 읽고 첫 주 주일 말씀 다시 들어서 보고 첫 주 금요 말씀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소갠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때 선포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듣고 잃어버린 자 우리가 90%가요 듣고 잃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50%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이 복은 육신의 말 우리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은 당연한 열매이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올해는 예배의 밭을 산다 올해는 내가 성전 건축의 또 헌당의 내 밭을 산다 나의 밭이다 나의 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잡으셔서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은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행위로 하게 되면 우리를 얼메이게 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울모가 되지만 그리스를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역사하는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고 또 우리의 응답이고 또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얼모가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성령에 감동된 나에게 터치된 말씀을 우리가 또 결단하고 실행하고 안 되면 또 하시면 됩니다 길갓밭에서 30%를 받았다 그럼 옥토밭의 열매입니다 어 나는 100% 어 100배가 아니네 100배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길갓밭에서 씨를 내가 심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100배입니다 왜냐 사단에게 쪼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심었다는 거는요 이미 100배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말씀 정리를 시작했다 그건 이미 내가 옥토밭의 응답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올해는 밭에 씨와 밭이잖아요 경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열매잖아요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론입니다 신겨진 말씀 말씀을 심어야 되잖아요 신겨진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이 신겨진 말씀이 내가 삶 속에 내가 실천할 때 나를 역동케 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됩니다 변화는요 겨자일 씨야만한 변화지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면 그건 좀 위험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갑자기 뭐 세리에서 제자를 불렀다고 마태가 갑자기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 심령의 신문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보좌의 배경으로 시작되어지고 땅의 응답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응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홍과 영과 및 골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다른 마태의 응답으로 환산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정식이 더 필요하고요 올해는 더더욱 말씀과 현장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 성취되어서 길갓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닌 옥토밭으로 백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속게 만드는 사단의 실체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생명관계 속에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말씀이 신기워서 나를 역동케하고 변화시키는 마태의 응답 그리고 옥토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천국의 제자로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달인 Buro 자리에 자리에 지 Kons